최근 2023년 2월 17일 HAB는 회사 분할 결정 공시를 냅니다. 2월 17일은 금요일이었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HAB는 상한가를 치게 됩니다. 정말 간만에 주가 상승 다운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것도 거래량 터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준 재료는 물적 분할 뿐만 아니라 실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날 2월 17일 금요일에 공시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36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2022년도에는 176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2021년도 마이너스 140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는 플러스 370억원이 됩니다. 이로써 HAB는 과거에 주주들과 약속했던 선박사업 분할을 실행해 옮겼고 더불어 흑자 전환이라는 실적 개선으로 주가는 반응하게 됩니다. 2월 20일 월요일에는 회사 분할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정정된 공시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공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를 분할한다. 바이오헬스케어와 선박으로 말이죠. 바이오헬스케어는 분할 존속 회사가 되고 선박은 분할 신설회사가 됩니다. 사업부문을 구분하면서 회사가 쪼개지는 건데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이해해도 쉽습니다. 이를테면 시가총액 4조원대의 HLB 코스닥 기업이 제약바이오는 남기고 선박사업 부문만 따로 떼어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선박사업은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이름은 HLB ENG라고 하네요. 그래서 뉴스기사 제목에도 거추장스런 선박을 떼어낸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뉴스기사를 살펴보면서 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보겠습니다. 뉴스기사는 이제 HLB가 온전한 바이오헤사로 거듭난다는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선박사업을 떼어냈다는 건 바이오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상징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 신설회사는 영어로 HLB ENG라고 씁니다. 다시 공시로 돌아와서 이번에 HLB가 하는 회사 분할은 물적 분할 형태입니다. 회사 분할은 보통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존재하는데 HLB는 물적 분할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밑에 선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어렵게 말하면 분할 존속 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배정받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HLB가 HLB ENG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HLB ENG는 비상장 주식이고요. 이것이 물적 분할이죠. 또한 이렇게 선박사업을 따로 떼어내 밑에 붙인 분할 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한다고 HLB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고 HLB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강력한 수급이 있어야 하겠죠. UCS에 따르면 이러한 소식을 접한 공매도가 청산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HLB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물적 분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 실적 개선이 서포트를 했고 물적 분할과 실적 개선에 놀란 공매도가 급히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 선박사업의 물적 분할과 영업이익의 흑자전환 그리고 상한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